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스 좋았어 월공간 지켰다 오케이 아이스 이게 없는다고? 네 여보세요? 과사죠? 제가 올해 졸업해야 돼서 이 점검을 꼭 들어야 되거든요 아 진짜 이걸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? 아니요? 뭐하냐? 언니 수강권 쪽인데 언니 안 하시고 뭐하세요? 나 장바구니로 다 담아만 찍고 찍어야 돼 미안해 뭐하냐? 뭐하냐? 아 자꾸도 되잖아. 야 됐어? 아니 망했어. 나 지금 이거 하나 못 잡았어. 야 지금 여섯. 여섯 하나 남았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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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저기 저기 저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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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어디 어디 어디? 저거 손님. 근데. 거에서. 거에서. 저게 나 손님 됐어. 근데. 손님 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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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. 경찰하고. 크게 키우다가. 숨이 못 가게.